이라기 으 아버지 뭐하셔 수고했네 뭐하셔 엄마가 이렇게 해놨어 이걸 엄마 쓰러 넘어졌어? 아니 저게 당겨서 응 끈이 당겨서 끈이 당겨서 이거 외국에서 온 빨리 달아 이제 외국에서 왔는지? 아아 우리 아래는 이렇게 안 만들어 카센터 가야 되는 거 아니야? 카센터 가야 돼 카센터가 풀어서 그럼 안 돌아가? 아예? 아아 거기에 실이 꼬여서 여기 안 끼워서 이게 안 빠져 양쪽 다 그런 식으로 해놨어? 응 그럼 못 풀르는 거지 이거 저거네 기계로 해가지고 아버지 뺄 수가 없네 응 아예 안 굴러요? 아니 굴러 어쩜고 없이 저 뭐야 블루 치즈도 안돼? 녹을 거 아니야 불로 치즈면 되지 불로 지져요 소개를 달궈? 달궈서 달궈면은 이게 저거 끝만 녹을 거 아니야 이거 세니까 안 녹고 그 불 저거 있잖아 가스 이렇게 하는 거 근데 다 타지 또 뭐가 타요 안 타지 이거 센데 이거 플라스틱이네 플라스틱이네? 이건 알메뉴이고 이건 플라스틱이네 이건 플라스틱이네 그렇게도 그렇게 밖에 없네 안 굴러 잘? 잘 안 굴러잖아 이게 튼튼해서 좋은데 튼튼해서 좋은데 안 굴러야 되는데 튼튼해서 좋은데 안 굴러야 되는데 이게 이렇게 많이 떼는데 안 돼 그 마들을 까가지고 또 막 이상해지더니 또 까요? 마늘 좀 까야 돼 이제 김장만을 까야 돼 고마워